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이 병원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계속 있어요. 인생이 파괴될 정도니까요. 극심한 피로를 넘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하나둘 찾아올 때 이걸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완성피로는 우리 몸이 살려달라고 하는 신호예요. 통증, 우울, 불안이 같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극단적인의 피로가 사망과도 연관될 수 있는 것들이죠. 병이 되는 피로, 일상과 삶을 무너뜨리는 피로. 답은 없는 걸까요? 표정도 많이 좋아졌고. 매직입니다, 매직. 다시 에너지와 활력 가득한 건강한 삶을 향해 만성 피로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점심시간도 한참 지난 오후. 김영진 님은 아직도 침대에 있습니다. 간밤에 잠을 설친 걸까요? 오후에 같이 나가기로 했던 아내는 잠든 남편을 깨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살피고만 갑니다. 이렇게 계획과 약속이 무너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아니, 약 좀 이따 산책 간다, 오늘 산책 간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렇게 자버리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다고 했다가 저렇게 못 가는 경우가 다반사죠. 좀 날씨 좋고 이러면 한번 나갔다 오자 이렇게 말해도 갑자기 저렇게 되면 그런가 보다 저 혼자 나갈 때도 있고 형진 님은 십 수년째 만성 피로에 시달려온 환자. 느즈맡히 일어나 가벼운 시리얼로 먹는 등 마는 등 끼니를 때웁니다. 밥보다 더 신경 써서 챙기는 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는 약들. 이게 제가 하루에 먹는 약인데요. 이제 혈압약하고 갑상선 저하증약 이건 정신과에서 주신 거고 이거는 이제 콜레스테롤하고 간 수치 높아서 하루에 약을 몇 개나 드시는 거예요? 일단 아침에 11개요. 아침에 11개요? 네네. 야 이거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네요. 먹는 약의 종류도 가지가지 피로가 심해질수록 먹는 약도 점점 늘어난답니다. 30대까지만 해도 감귀도 잘 안 걸리는 건강 체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며 잦은 밤샘 작업을 하던 시절 덜컥 극심한 피로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왔는데 몸살이 세게 와서 아 이거를 사장님한테 얘기하고 좀 쉬까 그랬는데 뭐 이 정도 갖고 쉬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그 느낌이 그냥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이렇게 쭉 길어지게 신경성이 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때 어 뭐 이게 금전적으로 힘들겠지만 쉬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 직장을 그만뒀죠 그만뒀죠 도저히 뭐 좀 쉬면 낫겠지 싶었던 피로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다시 취업도 힘들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즘엔 동생과 함께 주거환경 관련 서비스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댁의 위치가 어디시고 몇 평형이시죠? 네 네 그마저도 최근엔 거의 일을 못 나가 동생이 일을 도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제가 주름이 너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피로 기절하듯 쓰러져 잠드는 일이 하루에도 수차례 말 그대로 일상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네 변하고 싶은 게 있다는 말일까요? 아마 변화가 없을 수도 제가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해 봤으니까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데야 제가 제가 조금 이렇게 두렵고 해도 출연한 이유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저 같은 분들이 아 이런 사람이 아 또 있구나 진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 그런 이런 그 그 그 그 그 그 가끔 우리 집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제일 문제다 그런 말 할 때가 좀 짠하죠 그때가 제일 안쓰럽고 본인이 제일 힘들 걸 아니까 원인이라도 속 시원히 알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 대체 이 필요는 왜 어떻게 생긴 걸까요 진단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검사를 받습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심존도 검사 외 자유의 신경 검사가 추가됐습니다 걱정되는 거는 검사 했는데도 이상 없다고 나올까 봐 거의 그랬던 것처럼 뭐라도 좀 이상이 있으면 거기를 집중으로 치료해 볼 텐데 이상이 없으면 치료할 게 없으니까요 저는 느끼고 있는데 원인도 증상도 모두 제각각이라는 만성 피로증후군 김형진 님의 상담과 진단 그리고 솔루션을 알려줄 조치에 있는 만성 피로증후군 전문 가정의학과 강희택 교수님 이번엔 제대로 된 원인과 치료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증상들이 심해지자 최근엔 전에 없던 정신의학적인 문제까지 나타났습니다 방문 밖에도 물었고요 불안이 있어서 단지 내 헬스클럽도 못 가고 아예 심할 때는 방문 밖에도 물었고요 우리 아들이나 집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제가 싫어해서 그냥 그 방에만 2, 3개월 나오지 않고 심박수가 100회 정도로 굉장히 빨라요 보통 60에서 100회 정도가 정상이라고 하는데요 100회 딱 나왔어요 100회 김형진 님의 상태는 지금 계속 박차로를 가하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달리게만 그런데 적절히 달리다가 또 휴식이 필요한데 이 단계가 지금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만성 피로란 어떤 걸까요 우리가 과로를 하거나 무리했을 때 기운이 없거나 힘든 상태를 피로라고 합니다 만성 피로는 이 피로 상태가 6개월 이상 쭉 이어지는 겁니다 피로는 쉬면 풀려야 하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만성 피로 때문에 통증 질환이 생겨 힘들어진 상태를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몸 전번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피로와 만성 피로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급성 피로라고 하면 명확한 시점이 있어요 감염이 됐다 아니면 호르몬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암 수술 여성의 난소암 수술을 했다 해서 난소를 갑자기 폐경하지 않은 여성이 수술해서 드러냈다고 했어요 호르몬이 갑자기 뚝 떨어지겠죠 그때 나타나는 것들은 급성 피로들인데 만성 피로는 신압으로 나타나 언제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모르게 그렇기 때문에 전조 증상은 별로 없고 나 요즘에 좀 피로한 것 같애라는 증상으로 시작해서 뭔가가 계속 맞물리면서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계속 긴장 상태 속에 있다는 형진님 이와 관련해 사전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발견됐습니다 다른 수치들은 정상이거나 정상보다 조금 높은 데 비해 교감 부교감 신경의 균형을 보는 자율신경 검사에서 교감 신경이 부교감 신경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교감 신경이 굉장히 높아요 한 10배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계속 심장이 좀 빨리 뛰고 불안한 느낌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교감 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짜내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몸에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굳이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도록 조절해주는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자율 신경계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동공의 확대와 축소 친분비의 촉진과 억제는 물론 심장을 뛸 수 있도록 하거나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 신경계에 의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율 신경계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으로 나뉘는데 시소처럼 한쪽이 활성화되면 다른 한쪽은 덜 활성화됩니다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 몸의 자율 신경계의 많은 기능들도 활성화됩니다 반면 부교감 신경은 스트레스가 없는 수면과 휴식을 취할 때 발생하는데 이 두 개의 신경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감, 부교감 신경이 불균형해지고 자율 신경계가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피로가 누적되면 우리 몸 곳곳에 두통, 불면, 폭통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부교감 신경,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거의 1대 1 또는 교감 신경이 2에 부교감 신경이 1 정도 이 정도 비율로 유지가 돼야 하는데 김영진님 같은 경우는 거의 10대 1 정도 확 벌어져 있을 뿐더러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져 있는 것 플러스 전체적인 레벨이 다 다운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감 신경이 과활성화되어 있고 교감 신경이 과활성화되어 있으면 충분히 휴식을 못 참죠 어느 정도 우리들이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한 채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휴식을 못 참으니까 만성적인 피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까요? 종교적인 기도와 명상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형진님은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낮추는 것이 급선무 거기에 중점을 둔 형진님만의 만성 피로 솔루션이 처방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들어본 적 없거든요 솔루션 해주신 거는 철저하게 지켜서 제가 변화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바쁘고 피곤하게 사낸 것으로 치자면 시장 사람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손 눌림만 봐도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힘 진짜 빨라서 지금 천천히 하는 건데 잠시 앉을 틈도 없이 바쁘다는 이분 맞습니다 떡집 사장님 신혜영님 만성 피로 증후군 두 번째 살해자입니다 다리 속에서 터져나가려고 그래 가위에는 말랑말랑 하는데 이 속에서 막 터져나가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게 그거 피로야 이제 이골이 났는데 문제는 만성 피로와 함께 찾아온 통증입니다 근육이 빨리 굵고요 맨날 피곤하고 통증들이 돌아다니면서 아프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머리가 터질도록 아프고 뒷골도 당기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특히 다리나 발등 발바닥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계속 있어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너무너무 알고 싶고 그래서 여기 귀하신 몸 여기 신청한 거예요 혜영님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병원에 다녀봤지만 저마다 다른 병명에 약은 늘어가고 차도도 없이 통증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통증은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집니다 약을 먹어도 파스를 발라도 소용없는 지독한 통증입니다 퇴근은 오후 7시 이제 좀 쉬시 일어나요 하지만 집에 오면 말 그대로 기진맥진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습니다 그래도 떡집에서는 일하랴 손님 맞으랴 바빠서 잠시 잊었던 통증이 몰려서 찾아옵니다 아파서 여기저기 흔들어보고 주물러도 보지만 그때뿐입니다 이렇게 만성 피로로 인한 통증이 혜영님의 삶을 존먹고 있습니다 이야기도 싫어요 이야기하는 것도 싫어요 누가 와서 말 걸어도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막 짜증나고 엄마 아파 피곤해 맨날 이런 말만 하고 미안하죠 오늘의 세 번째 사례자가 사는 곳은 경북 안동 이렇게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만성 피로라뇨 귀촌 1년차 황선임님 역시 만성 피로증후군 환자입니다 제가 좀 잘 안 나오는 편이죠 힘들잖아요 죽고 제 몸 관리도 못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주문이 들어오면 가을에 수확해 놓은 사과를 선별해 보내야 합니다 몸이 피곤하니 주문이 들어오는 것도 마냥 반갑지는 않고 사과를 보면 피곤하기부터 합니다 정년퇴임하고 과수원 일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예리 손에 덜 익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피곤해서 오래 하기가 힘듭니다 일을 하다 말고 슬며시 빠지는데요 남편도 그런 선임씨를 멀어하지 않습니다 일 잘 안 시켜요 안 시키지 뭐하고 싶게 뭐 피곤한데 적 시켜 뭐해요 안 아픈 게 장땡이지 시골에는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힘이 안 되니까 사람 인건비가 되게 많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좋다는 의사 좋다는 한의원 좋다는 곳 안 간 데는 없어요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선임님이라고 마음이 편할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하고 왜 나만 이렇게 피곤한지 또 속상하기만 합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일도 살림도 똑부러지게 하던 선임씨에게 증상이 나타난 건 퇴직 몇 년 전 만성 피로는 제일 먼저 수면 장애로 찾아왔습니다 그게 피곤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동안 계속 못 자면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정말 막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뭐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막 몸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 안 됐죠 그렇잖아요 뭐 무력증 이런 것도 있다고 봐야죠 잠을 못 자는데 뭐 하고 싶은 게 있겠어요 아이고 아치야 아이고 아 힘들어 일은 많이 안 했어도 외출을 나갔다가 온 것만으로 온몸이 쑤시고 피곤이 몰려옵니다 집안일은 어느새 남편 차지가 됐습니다 다 불면증 때문입니다 다 불면증 때문입니다 누우면은 이제 뭐 뒤척이다가 또 안 되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 두 시간 뭐 열두 시간 넘어가고 한 시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또 약을 더 먹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제 누워 잠을 청하죠 남편은 안방에서 먼저 잠이 들고 자정이 되도록 잠이 오지 않는 선임 씨는 결국 수면 유도제를 찾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어서 자고 싶은데 통 잠이 오질 않으니 그것도 미칠 노릇입니다 이렇게 괴로운 불면의 시간이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약 기운으로 마침내 잠든 시간은 새벽 4시 반 매일 밤 비슷합니다 증상은 다르지만 만성 피로로 고생증인 두 사람 진단을 위해 각종 검사를 받습니다 대체 뭐가 원인인 걸까요?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혜영님이 일상을 보면 피곤한 건 당연한 일 문제는 통증인데요 다리 좀 볼까요? 특히 다리 통증이 심해 서 있기도 힘들다는 혜영님 왜 다리가 이렇게 아픈 걸까요? 서서히라면 사실은 심장은 이 위에 있는데 다리 쪽에서는 심장이 없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근육이 제대로 수축을 하면서 피를 짜서 심장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검사 결과 만성 피로 점수는 9점 위험 수치입니다 게다가 부신피질 호르몬의 불균형도 발견됐습니다 최근 들어 만성 피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신입니다 부신은 우리 신장 양쪽의 윗부분에 자리한 기관입니다 이 부신의 바깥쪽을 둘러싼 것이 바로 부신피질인데요 세 개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진 부신피질에서는 각 층마다 다른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 중요한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신피질 호르몬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걸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코르티솔인데요 하지만 지나친 피로나 스트레스는 이 코르티솔 분비에 문제를 일으켜 신체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체계 이상 심한 피로등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만성피로로까지 이어집니다 일부 환자들은 호르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호르몬 발란스가 안 맞아서 너무 피곤해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신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신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그리고 카테코라민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만들어내는 기관인데 이게 이제 발란스가 떨어지고 아니면 기능이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쥐어짜지 못하는 상태로 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적인 부분들을 제가 조금 쓸 수 있는 약을 좀 쓸 거예요 약하게 쓸 거고 생업으로 바쁜 혜영님을 위해서는 무리하지 않고 떡집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솔루션들로 처방됐습니다 무엇보다 선임님이 궁금한 건 수면장애의 원인입니다 잠을 못 주무시고 잠을 못 주무시니까 아마 피로감이 더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잘 인지는 못하는데 우울, 불안, 수면장애는 항상 이렇게 붙어다니면서 결과로 피로감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잘 자는 게 중요한데 잘 자기 위해서는 불안과 우울을 컨트롤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검사 결과 다른 곳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는데 우울과 불안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불안하니 잠이 안 오고 잠을 못 자니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입니다 괜찮아 몇 시간 안 자도 돼 라고만 편히 먹으면 되고요 불안과 우울로 인한 수면장애 그리고 수면장애로 인한 만성 피로 선임님을 위한 솔루션은 무엇보다 수면장애 개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은 피로함에 대한 역치가 낮은 분들이에요 사실 아니면 기저에 어떤 문제들이 있든지 여튼 근데 그분들이 느끼는 거는 그분들은 너무 힘든 감정이에요 그래서 힘든 감정은 힘든 감정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깨병 아니고요 절대 저는 환자분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힘을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황과 증상은 다르지만 세 사람에게 주어진 공통 솔루션이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세 분 다 수면장애가 동반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면 위생 교육이 수면을 수면에 질을 좋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잘 때 지켜야 할 수면 위생 지침 함께 알아볼까요? 일어나는 시간은 항상 일정한 것이 좋습니다 오후엔 카페인 음료는 가능한 드시지 마시고요 침대는 잠자는 공간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늦은 밤에 하는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요 잠잘 땐 침실을 가능한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빠트릴 수 없는 솔루션이 바로 운동이죠 만성 피로 탈출을 위한 운동 솔루션입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의 목적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뭔가 힘을 많이 쓰고 뭔가 근력 운동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힘들겠다가 아니고 운동을 했더니 몸이 좀 편안해진다 자 그럼 첫 번째 동작 제가 한번 먼저 해보면 아주 편안하게 내려가셔서 내 손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체크 손 모아주시고 천천히 내려가 볼까요 허리 숙이기는 운동 전 내 몸의 가동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리해서는 안 되니까요 다음엔 서서 여러 방향으로 우리 몸통을 회전하는 동작을 해봅니다 굳어있던 몸을 깨우고 역시 가동 법위를 넓히기 위한 동작들입니다 만성 피로를 겪는 사람들 중에는 몸의 균형이 깨져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번 솔루션에는 유독 스트레칭이 많은데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우리가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이완 상태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어떤 레벨도 좀 낮추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줄 때 어떤 근육들과 관절들의 협응력도 좀 좋아집니다 유산소 운동들 어떠실까요? 다들 하고 계신가요? 제자리 걷기를 시작하면서 100부터 숫자를 빼보겠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제자리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뺏셈을 같이 하는 건 다른 곳에 집중력을 둘려 몸의 통증을 잊기 위해서라네요 90, 10, 88, 88, 86 그 상태로 양손 한번 이렇게 펼쳐보세요 공통 솔루션과 함께 각자의 증상에 맞는 개별 맞춤 솔루션도 처방했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이번 솔루션을 제대로 해보겠다던 형진님 솔루션을 받은 날로부터 운동도 시작했고 예전보다 걸음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솔루션을 시작한 지 7일째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난 형진님은 뜻밖의 부산에 와 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 출장을 온 곳인데요 차를 바꾸는데 좀 작네요 짐이 원래는 더 많거든요 스타렉스에 신어야 되는데 한동안 집 밖을 나가는 것도 힘들었다는 형진님입니다 멀리 출장 온 것도 혼자 일하는 것도 모두 오랜만입니다 저 혼자는 2년,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저 혼자 이렇게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약간 피곤하긴 한데 이 정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의욕은 넘치지만 체력이 받쳐줄지 걱정입니다 형진님의 일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새집 증후군 예방처리 작업인데요 보통 사람들도 혼자서 하기에는 체력에 붙이는 그런 일입니다 일을 하다 잠시 쉬는 시간이면 귀하신 몸에서 배운 솔루션도 해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치의가 솔루션으로 내어진 명상도 같이 시작했는데요 벌써 달라진 것이 있다고요? 숨 쉬는 게 자연스러워졌다고 할까 저는 좀 심해지면 숨 쉬는 것도 제가 일부러 신경을 써야 되는 원래는 신경 없어도 자연신경이 이렇게 알아서 쉬는 건데 내가 숨을 안 쉬면 멈출 것 같은 그런 걱정 때문에 숨을 막 부자연스럽게 쉬었는데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피곤한 거 그런 것들을 떠나서 들어도 돼요 하루 종일 피곤할 텐데 숙소에 와서도 솔루션을 한 세트 더 합니다 조금씩 몸이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찍어 공유합니다 이제 명상하면 되거든요 영상도 이렇게 계속 찍으시나 봐요 네네 매일 제가 운동한 거 피디님한테 보내드려서 검색 왔습니다 숙제하시는 거예요? 네네 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척추를 쭉 늘려보셔도 좋습니다 최근 무엇보다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건 다름 아닌 명상입니다 형제님은 이번 솔루션을 통해 명상을 처음 접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가다듬는 일이 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 솔루션 중 하나였던 명상 그래서 명상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명상 전문가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도 조금 괜찮을 때도 있고 많이 아플 때도 있고 더 많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안 아플 때도 있는데 이게 계속 아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아픈데? 네 계속 아프긴 한데 그게 가장 큰 강도로 계속 아프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자 원래의 호흡보다 약간은 좀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호흡 훈련을 통해 편하게 깊은 숨을 쉬는 것이 명상 훈련의 시작 여기에 내 몸을 내가 천천히 들여다보는 바디 스캔 자 천천히 자 걸으시면서 발바닥의 감각이 어떤지 한번 발바닥을 살펴보시겠어요? 자신의 몸과 마음에 천천히 집중할 것 이것이 이번 명상 솔루션의 방향입니다 제 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항상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기회에 통해서 제 몸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차 마시는 거 여유롭게 차 마시는 거 한 번도 그런 걸 해보지를 못했거든요 걷는 것도 좀 천천히 걷는 거 그 두 가지는 꼭 해보고 싶어요 만성피로에 있어 많은 의료진들이 치료법의 하나로 명상을 추천합니다 명상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완 훈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완 훈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완 훈련은 이제 명상 같은 것들이고요 호흡법 이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완이나 명상을 통해서 교감신경을 다시 이제 저하시키는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쟁적이지 않은 운동 걷기라든지 가벼운 조깅 같은 걸 할 때는 규칙적으로 하고 나서는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완 훈련 또는 운동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전히 눈코틀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떡집 사장님 혜영님 오, 그런데 혜영님 표정이 뭔가 달라졌는데요 일하는 모습은 똑같은데 뭔가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따끈따끈한 실옷들 나왔습니다 운동하고 오셨어요? 다양한 거 이거? 전에 없던 에너지와 활력이 느껴집니다 예전히 약간 새벽에 나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예예예 똑같이 항상 끝집은 통증은 좀 어때요? 통증이요? 솔루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하얗소리를 덜 하는 것 같아요 운동 그런 거 그런 운동 같은 거 막 그렇게 잡고 움직이고 막 하더라고요 좀 활발해진 것 같고 네, 마시는 떡 있습니다. 골라보세요 떡국당 만두잇살 골라보세요 운동할 시간을 따로 낼 수 없는 혜영님은 일하면서 틈틈이 꾸준히 솔루션을 해왔는데요 밖인 건 또 있습니다 찰밥이요? 만원 5천원 바쁠 땐 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신말로 식당하는 시간을 만든 건데요 멋진 찻집에 좋은 찻잔은 아니더라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차 명상을 즐기게 됐습니다 가자, 달콤아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야지 산책을 못 가는 대신 출퇴근은 걸어서 합니다 천천히 가자, 달콤이 한 20분씩 걸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걷는 거라도 천천히 좀 걸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가능한 솔루션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요즘 퇴근 후엔 집안일도 많이 합니다 한눈에 봐도 솔루션 전 후에 확연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어떤 짓이죠? 혜영님은 이 솔루션들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여기까지 했고 그런 의지와 과거 덕분에 통증이 줄어든 거겠죠 197 마지막 마무리는 족욕하며 하는 명상입니다 제작진과 사례자들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혜영님 역시 빠지지 않고 솔루션 실천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선임님의 경우 솔루션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3주간에 솔루션이 끝났습니다 저마다 증상은 달랐지만 일상이 힘들 정도의 심각한 만성 피로를 호소했던 3사람 네, 안녕하세요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형진님입니다 처음 왔을 때 저에게 피로감이 9점 정도로 매우 높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검사에서는 피로감이 3점 정도로 많이 좋아졌네요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요 많이 피로도 줄었고요 이제 브레인 포그가 많이 없어져서 이런 피로는 얼마든지 극복하고 너무너무 잘하셨네요 맞아졌고 부교감신경이 일단 많이 올라왔어요 근처까지 자율신경기 균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통제는 안 먹은 지 사고가 될 거예요 아예 안 먹은 지 너무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3주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잘 해주셔서 아마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근데 인생은 길이잖아요 아주 길고 어쨌든 나쁜 사이클도 한번 찾아올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긴숨으로 생활습관 교정했던 것 명상, 운동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면 앞으로 점점 좋아지실 거고요 명상이 진짜 너무 좋아서 계속 할 거고요 말씀하신 운동이나 계속 수면 위생 잘 지켜여서 점점 더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아, 너무너무 잘 됐고요? 진짜로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잘 맞는 치료법을 찾았다는 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네, 워낙에 나쁜 사이클 중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제가 뭐 할 말을 없는데요 그리고 우울증 점수가 많이 좋아졌어요 33점에서 21점 정도로 중증도의 우울증에서 중등도로 한 단계 정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울 지수가 좋아진 것에 비해 만성 피로도 수치는 1점 내려가는 데 그쳤습니다 기대보다는 좀 아쉬운 결과지만 이제 시작이니까요 좀 여기서 주는 솔루션을 다 진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만이 된다는 거를 배웠으니까 앞으로 사춤 그 방법대로 생활 환경을 좀 바꿀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얼굴이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얼굴이 밝아지셨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솔루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몇 주 동안은 좀 덜 아팠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통증 같은 거는 이제 강도는 줄어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프고 피곤한 것도 조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만성 피로 수치가 제법 떨어졌고 우울 지수도 낮아졌습니다 가끔 친구들 아니면 혼자 라도 이렇게 여행을 가서 바람도 좀 쐬고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고 본인을 위해서 에너지를 좀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죠 좋은 기억들로 또 일주일을 벌어놓고 살 수 있게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혜영님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절대 방치하면 안 돼요 또 다른 피곤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병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피곤할 때는 언제든지 두 손 놓고 딱 편안하게 쉬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게 본인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가요? 네 맞습니다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예민함이 완벽함을 추구할 때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에 있어서 완벽함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돼 내가 아니면 이거 할 사람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꼭 필요한 일들만 하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먼저 일보다는 본인의 건강을 먼저 챙기는 그러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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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갑자기 이 족족 금망염이 와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정말 휠체어를 탈 수도 있겠구나. 즉 발은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많이 쓰고 발병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00세까지 살면 뭐하니까 걷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유연하게 만드는 스트레칭 운동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해결이 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시작할 걸. 굉장히 행복합니다. 걷는 자체가.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